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윤리와 사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4월 학평, 우리가 5월에 봤지만 물론 학교를 처음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즐겁고 부듬깨 안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그런 가운데 내일 시험이래 실험과라고 하고 첫 번째 봤던 시험인데 윤리와 사상은 역시 증명이 되잖아요. 쉽지 않은 시험인데 등급컷은 높습니다. 1등급컷이 46, 2등급컷이 41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수험생분들께서 현역분들끼리 본 시험인데 현역분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의 틀리는 포인트 이번 시험 잘 본 수험생들은 정말 샘컬이 잘 따라오기를 잘했구나. 오답률 제일 많았던 18번, 번호도 그렇지만 18번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의 개념 중용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 함정 나올 수 있는 게 중간의 덕은 맞다. 그리고 악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이지 덕과 악덕 사이의 중간이 아니다라고 정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푼 학생들은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 반응을 보기 위해 포털사이트들을 보더라도 김주희 선생님 강의 들었다. 들었더니 거기 진짜 있더라. 그 내용이 1번이었다. 오답률 첫 번째 1번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기독교에서나 함정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은 선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지. 오답률, 리딩 문제 뭐였냐면 성약. 사단 제발 구분해라. 사덕이 성이고 사단은 감정이다. 라는 것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실존주의 들어가면 실존주의는 반합리, 객관, 반합리, 반객관, 반보편, 반이성, 반과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실존주의라고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셨고 칸트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잘 봤을 텐데 윤사 쉽지 않죠.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보다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첫 번째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어려워지는 시험인데 현역끼리 봐도 등극컷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6평 때 분명히 N수생이 참여하더라도 등극컷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세하게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고난도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으니까. 개념 끝나시고 윤사는 꼭 기억하세요. 개념 끝나고 기출문제 혼자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가 어떻게 재방복될 수 있는지 잘 노는 기출과 수특 분석에서 뜯어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고 그다음 6평 대비하는 세미파이널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곧 이 학평에서 끝나고 듣게 되겠죠. 윤사는 제가 6회분 마련해놨다 했잖아요. 꼭 참여하셔서 6평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보면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동양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 빵빵에게 1번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편지랄지 아니면 사건만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한다. 핵심 키워드 먼저 고통 나왔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그래서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강의 찍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을 애별리고 설명드렸잖아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증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워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굽을 듣고 설명드렸던 내용이 기출해서 우리 안에 타고 있는 애혹의 불길을 훅 하고 꺼서 열반과 중도 이미 앞에 나와 있는 건 불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생로병사 이외에 나머지 4가지 고통을 설명했던 거고 애혹, 열반, 중도 이런 키워드 보고 여러분들은 불교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불교는 제 신문 출제할 때 이게 불교인가?라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냥 딱 보면 불교는 불교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불교 출제할 때는 그냥 포기하고 아예 그냥 스님을 그려놓을 때도 많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1번 삶의 고통을 극복하기 이거 제일 많이 쓰는 패턴 무명은 추가하면 안 되고 무명은 무지의 상태니까 벗어나야 되고 연기를 자악하고 양극단에 치우치면서 벗어나는 게 중도죠. 그 다음에 번뇌를 제거, 번뇌, 고통을 제거하여 본성 변화 불교는 본성 변화가 아니라 타고난 불성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누구나 다른 어느 곳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등불에 의지해라 라고 해서 대승불교 갔을 때 누구나 다 타고난 불성이 있다는 게 강조된다 했죠. 올해 여러분들 윤사 출제될 때는 연기설만 등장하고 있으면 석가모니로 푸시면 되고 연기설에 입각해서 공사산까지 강조하면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올해 대승불교 안에서는 또 중간학과 유식학을 나눠야 된다 했죠. 중간학, 모든 것이 공하다. 모든 것이 공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식은 존재한다. 그 의식은 존재한다가 유식학파 모든 것은 공하다 강조했던 게 중간학이었죠. 바른 수행을 통해 불변의 자아는 없다니까요. 저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저는 오늘 화려한 프린트꽃, 프린트티를 입었죠. 우리 딸이 보고 엄마 가야라고 물어봤는데 제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현상적 나는 있지만 불변의 자아는 인식하면 안 되고 윤회를 거듭하기 위해 불교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윤회를 벗어난 삶을 지향합니다. 1번 어렵지 않게 정답 2번이었고요.